아, 야, 여보세요. 운동하고 허리 뽀개지는데, 여보세요. 형님 몇 살이시길래? 아, 나 상품하니 싫은데. 아, 나 여기 잘 모르는데. 화력아. 너 지금 사귀는 애가 몇 살인지 알아? 몇 살인데요? 다섯. 스물다섯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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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물일곱살차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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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형님 진짜. 스물일곱살차이요? 네. Hirvit Both 야, 인간아, 딸이 고등학생이란 아이들.. 나이가 있는데. 한국 어떡 stair. 야, 내가 몇 살에 낳아야 되는거야. 아이, 이런? 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철컹 철컹 당해요. 아닌데. 고인목 들어간다. 차라리 그런말은 hissynthob 있는 잡음. 이것만 독일이지. 이뤄 왜 아무도 안 하죠. 나 혼자만 있어. 아, 콰, 그것까지 갔으면, 비치러 가야지 이름아. 산투림인블 니가 비치가 좋아. 기외에 잠기다리면 없어. 22번 들어갔어요? uwes 10호 다운소리 10호가 어딨다 10호가 9번쪽에서 나왔어요 탑 올라가야지 아아 5번 수영장 탑에선 다 보이는거 아냐 네 다 보여요 저쪽에서도 형 다 보여요 10호 먹었어요 11번 아 11번 11번 아이씨 나 이거 어 어 왔다 아아 야 니 때문에 A 털리는줄 알고 갔다가 B인데 내가 빠지자마자 왔네 뭐에요 형 탑 올라가갖고 한번 보는것도 좋은데 아 나 여기가 어디가 어디있냐 야 시키지마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여기 B설대 몰래 해체하면 돼요 아 탑에 있는거 같은데 탑에서 안 아냐 없어 지금 밑에 있었어 아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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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1 2 아 아 아 아 놀리고싶네 아 놀리고싶네 아 아 무조건 B만 봄 아 내가 쬐고 있는데 엄맛갔어 아파 4번 하나 있어요 8번 8번 중앙으로 나와요 10번 10번 안보이고 와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님이 형님 에이스 하나 더 왔다 하나 더 왔다 B 가는중 싸움 아 A 털려버렸네 11번 거기 말고 아래도 있어요 바로 아래 이거 A 갈거 같은데 형 제가 왜 형이라고 생각한거에요 목 목소리 때문에 그런거에요 아 괜찮아 형 기대 안했어요 아니 잔인하다 기대 안했대 말이 좀 지나치지 나도 너에 대해서 기대를 안하거든 형 저 엠잘 들었어요 저 전화 들었어요 그래 기대 안하는게 최고라니까 그래야지 사람이 편하게 할 수 있어 태사사님밖에 없어요 다 태사사님밖에 오 어 쏘가왔어 아이고 아 하나 더 호감발 못쏘 아 왜에 너 진짜 그그그그르지마 진짜 두명이에요 삐갑니다 둘 둘 16번 하나 삐조심 삐조심 삐옵니다 얘네들 다 이건 탑에서 꿀 빠는 각이다 죽는다에 대해 손모가지 볼 각인데 와 있다 나이스 하나 더 하나 더 우와 야 이거 뭐야 자꾸 못떨어져 아하 진짜 미치겠다 진짜 공부야 상대표 호구됐네 에이 올라갔네요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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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가서 암살각인데요 폭 던져 폭 던져 나이스 잘가요 세이브 세이브 살았 세이브 아 미치겠다 하하 아 나 이맵은 솔직히 진짜 자신 없어요 아니요 전호도 너무 전호도 20번 있고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딱 2판 남아 하하 칼전으로 두판했잖아요 뭐 칼전으로 두판했잖아요 크림에 칼전으로 두판했다고 야 나는 이거 옛날에 치킨이랑 그 때 너랑 한판 했냐? 두판 했냐? 어... 글쎄요? 그리고나서 못해봤네 형 거 가지마요 보여요 형 거 가지마요 제가 쏘고 있대요 그냥 아 왜 너 진짜 그지야 뒤집으셔만 해주세요 치킨님 조심하세요 입구 아 예 여기로 안되네 나 저 피가 안가? 치님! 아 치... 아... 실망 아니 얘네들이... 아니 마우스 감독을 너무 많이 바꿔가지고 아 실망 3 내렸어요 3 실망 뭐야 저리 가 에이가 얘 게임하자는데 어디서? 여기 있으면 저가? 호라이브 하나 거기 안 좋은데? 저가나? 어디? 나? 20번 아 랩이 어디요? 호라이브 호라이브 다시 탑 가리다 호라이브 호라이브 낚시당해 오크이... 아 오크하고 있구나 마... 끝나면 말이야겠다 정서가 더 검서 야 오크야 여기... 크게 당해가지고 여기 분다 나 설아할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호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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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크야 오크야 호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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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보는거 보다 여기서 여기 쪼는게 제일 낫거든? 오는거 다 보여요 20번 안보여요? 어 맞다 여기 밑에 걸려? 4번? 작았어 17번에서 튀어나온거 이번에 한번은 A가지 않을까요? 얘네들? 너무 조용한데? 한번쯤은 A올거 같은데? 센터있나? 폭널라는데? 내가 폭널라.. 내가 폭 던진거야 보느라고 아 여기있어 이 새끼는 여기서보라니까 나가지말고 16번 16번 어디에 몰라 5번 하나 나이스 어? 아 그거 아니에요 하나 더 16번 하나 더 10번 다운인가 본데? 깔짝대는게 위치를 바꾸자 아 저 낚시꾼이야 저거 16번 10배 뽑았어요? 대머리 깎아줬네 10번이 어디지? 아리인가? 조심조심 8번 8번 얘네 A올로 가네요 아 씨 Instagram 에이 갔다 A같다 앞에바라 아 왜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엑 아 왜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이제 공격이네 에에에에에 이거 B를 두명이 보고 A를 세명봐야겠네요 이거 공격 뿔 빠는게에요 공격이 뿔 빨아요? 6번 5번 4번 2번으로 쭉 돌진하고 중앙풍 날리면 그냥 쏙농쇼 몰라 아무튼 그럼 누가 뚫어봐 그럼 뚫어보세요 나 비 뚫을래 네 제가 뚫어볼게요 나는 방황조각이 하니까 센터 나왔어요 나이스 왔어요 탑 안보이고 아 나 길을 모르겠어 이거 여긴 낚시가 없네 4번 잡았고 센터 잡았고 에이에 마나바치 한 명 아 또야 나이스 탑 체크죠 탑 여기있고 에이 빠르게 빠르게 탑은 안보였었어요 자 19번 하나있고 빨리 살아돼요 지 두 명 갔을거 아냐 탑 먹어둘게요 이제 오겠네 나 죽으면은 탑 위치하니까 설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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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1번 아 보이네 이거 10 폭 던진다 에이스 라스트 아파 나 숨어있을거야 보호해요 빨리 라트 어디? 몰라 2번 안본다 아 역시 그렇지 않았어 탑으로 하 아니 탑은 4벽 샷 아나 이거 게임 진짜 미맨 왜 만든거야 너무 어려운데 이미베스 5대5 하긴 아니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는데 1리다당 에게임 잡았어요 알아서 하세요 힐러님 왜 캠 못하 옵덴만 안하면 되지 네? 옵덴만 안하면 되지 센터 나왔다 반샷 타나 하나 반샷이야 데믄 쪼 나이스 나이스 7번 7번 아 제발 그러지마 진짜 탑 없어 아 2번 2번 하나 센터를 어디 써보지 내가 에이스 반샷 다운 2번에 있으면 4번이 없는거야 하나 더 2번에 있어요 아 10번 아무도 안들었어 어 탑국 있나? 자 빨점 하나 1에 A 둘 하나 더 깊이 나이스 버리려 아 설때 설때 피로 가버려 나이스 A 설때 짤 라스트 옛날 비보던 애 탑체크해봐 1번 올라가지마 어 탑만 체크하고 거기서 내가 보지마 나 설레요 설레 있어 왔어 에이 설때 야 왼쪽 아 나이스 나이스 오우 아 아 아 형님 하도 긴장하자네 이거 글쩍글쩍 아 아 맵 그지같네 참 아 이 맵 진짜 싫어 아니 어디가 11번이고 어디가 12번지인지 뭐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시 당장 난데 베이스 몰라 어디가 아 센터 나오는거 봐주면 림 탑을 짜겠어 계속 2번 2번 점프 설대쪽 하나 2번? 2번 하나 아 어디? 레몬쪽 하나 2번 계단 뒤에 있어요 어 저거 어떻게 쳐야돼 에이스 계속 갔다 아 아 19번에 둘 4번 11번 하나 4번 낙지자리로 한명 간거같은데 자 야 야 이거 둘 남았다 이거 이번에하나 백현님 에잉했어요 아 아 저기 그그 거기 저 반해들 거기 아니 저기가 어디야 몰라요 이러야죠 어 민자다 아 저기 이름이 뭐라고 해야 돼 아 11번 아 나 미치겠네 진짜 21번 방 2개 중 하나 2개 중 하나 아 아 윗방 아랫방으로 해야되나 윗방이 저기고 아랫방이 저 옆에 있는데 아닌가 아 그게 말 되네요 이엘 이엘 네 ㅎㅎ 그렇게 말해야 하는게 낫겠어요 윗방이 오른쪽 눈이에요? 네 아 너무 어려워 이번엔 한번 B B올가 보실래요? 너무 A만 괴롭히지 않았어 우리 근데 A가 뚫디가 엄청 귀여워요 B를 그 롱해서 12번 거기서 B 가는 거 잘라버릴 테니까 저기 19번방 오른쪽에 하나 숨어있고 설대쪽에 하나 숨어있고 그래요 B에 에이 저 혼자야? 어 폭 맞았어 나이스? 나이스야? 잠깐만 나 지금 4번 쓰나? 안 보여요? 어디 숨어있냐면 난간 난간 내가 좋아하는 난간에 숨어있네 저기도 있구나? 미치다 센터야? 난간이 있어요 그대로? 여기 하나 있는데 여기여기여기여기 난간 그대로? 5번 하나 있다 5번 5번 여기도 하나 있었는데 컴이 이상한거네 지금 점프 누구지? 디치기에 올수도 있다 야 둘 에이 셋이 있을 것 같은데 아 저기도 있네 설대에도 있네 B 둘 형 저 지금 컴이 위로 가요 A 윈도우로 킹겨요 왜 뭐 하나 여기있는데 여기 윈도우 키 한번 눌러줘 어디갔지? 여기 여기 에이 하나 빼고 보겠다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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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1범왕 좌우 조심하시고 아이 뭐야 아 개피 개피 화단 11범 화단 들어갔다 오른쪽 문 여기 있으면 오지 않을까 한 명? 야 우쿠아 빨리 가져야지 라이플 라이플 떨어져 있는거 없어요? 라이플 뭐 오른쪽 올라가 내꺼있어 어 뭐였지? 그 아 왼쪽다 왼쪽 아니 성이꺼 아닌데 카 나이스 잡았다 누구야 무슨 카반나 바로 앞에 있잖아 어 야 설 다 냈어 12번 오른쪽 문 하나 설 다 냈을게 빠른 설 이거 얘네 폭탄진다 핀 1번 아 잠깐만 1번 1번 2번으로 가야 2번으로 2번으로 가고 왼쪽 왼쪽 오른쪽 하나씩 또 떨어져 있는데 양각이에요 아 다스나야 씨끼야 무슨 도망가 도망가 뭐 이러면 안되는데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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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저기를 19번 위라고 해야되나? 근데? 19번이 어디죠? 아 16번 위? 몰라 저기 어디? 17, 19 사이에 2층에 방에 하나 있거든 폭 던져줘야돼 풍 맞어 풍 맞어 풍 맞어 하나 더 나왔음 빠르게 가요 B 갑시다 이제 B는 없을 것 같아요 좀 자리를 가 설하러 갑니다 어허 아타아 어디야 아니 바전에 될 거 아니야 밑에가 들어왔어 밑에가 들어왔어 밑에가 들어왔어 밑에 있어요 야 이거 뛰어내렸어 잉가들 아니 치킨이랑 빨리 다 내봐요 다 떨어졌는데 치킨 뭐하냐 너? 센터 맞고 있었잖아 뒤치 바로 아래 하나 둘이나 있네 있다고요? 하나 더 있음 바로 아래 또 있었어요 바로 아래 또 있었어요 롱에 하나 있어요 치킨 어디까지 어 새거 왔다 다 그치 롱롱롱롱롱롱 이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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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거 18번 쪽 하나 아아 보인다 아씨 아 안였는데 너 탑 하나 있구요 탑 더러워 근데 아까 우리가 희생이라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 흐흐흫 인정? 빠르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빠르게 들어가야돼 아까 근데 봐줬어야지 바보 설 때 연막하고 설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연막 앞길 그러면 아니면 그거 이 창문 위에는 뒷밭 있잖아요 거기 붙어서 가라고요? 거기 딱 위에 바지가 있으면 오우샛 사명 남강위 남강위 자 빨장 빨장 어때요 멀어서 남강위 잘 이렇게 하면서 B로 A로 돌릴래요? 아아 왼쪽 사운드 왼쪽 사운드 아아 아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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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센터 2이나 보네 아 아까 그 땄어야 되는데 좀 아닌데 아 진짜 힘들다 5번 하나 진짜 있다 우리 게임이 던졌어요 우리 게임이 던졌어요 이제 캐핀디 아 진짜 니 맵 진짜 그지간다 누가 만든 맵인지 죽여버리고 싶네 진짜 팝반드 맵이 보이잖아요 있나? 있다 있다 다이좋브다 다이좋브다 설 이기든 지든 설 탑으로 가네 탑으로 갑니다 아 지금 아 여기요 반대쪽에서 보일수도 있어요 아球 정치 바보래 여기도 설 한 소리만 들으면 나 하도 한 명 죽이면 돼요 달콤 통 올라 올라 시간빛에 올라가서 앉아있어 터넛 앉아있어 여기 안 보여요 앉으면 앉아있어 앉아있어 시간빛에 더 옆으로 더 오른쪽으로 샤다리 네 거기 거기가기 도도도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앜 어어O 아 졸라허군맨 ㅎ흫흡흫흫흫흫흫В 흫흫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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했어 ㅎㅎㅎㅎㅎ 아아 야 이거는 다섯 명 가지면 이 맵은 힘들다 네 너무 힘드네요 아 근데 이거 옛 게임이었지? 후에! 아 너무 힘들었어 얼음 환자님 별풍선 얘기 감사합니다 땡큐 베리맹치 고마워요 뭐예요? 아 맞네 더해야 돼 저거 아 한 판 더 해야돼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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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도라니 또 하다가 전혀 웃기겠다 아니! 샌도라니 하지마 제발 아 나 이거 최고한대 진짜 샌도라니 이제 네이버 아 진짜 싫어 너무 맵이 넓어가지고 정신없네요 여러분들 파이팅 또 스나이아즈 또 스나이아즈 또 스나이아즈 또 스나이아즈 하나씩 자리 맡어 라풀 두리가 설때더라고 하나 3번 하나 A 응? 하나 3번 하면 되는거 아뇨? 나 그냥 크리스 들고 설때 지킬랜다 아 별풍선 열한개 감사합니다 1더하기 1은 2요 땡큐 1더하기 1은 나 그냥 A설때 짱박질게 계속 2 2 2 저는 센터올게요 어 그럼 저쪽으로 안가네 그럼 난 여기 있었어 센터 라풀 그럼 내 B 갈게요 한 번 잠수해요? 왜 가만히 있어 맙소사 그럼 제가 이쪽 봐줘야죠 어디갔어 1명 1명에 오만 아니 나는 수십명 오는줄 7번 하나 있어요 그럼 어디갈거야 연막갔다 B작업이다 또 A가 A 아 B가 B 아니 B가 B 아 나 센터구리 나프라나 센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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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3원방 근데 우리 3스나 계속 할거에요? 아 열심히 쐈는데 아 크리스 들고 못하겠다 나도 M 대어리인데 아 그래 나 그럼 스나들게 들지마 아 뭐야 아 우리 3스나야 지금 전향하고 싶어 스나로 흠 흠 아 2번 2번은 빠졌어요 2번 아 4명 반에도 2번 딸피요 B 맞아요 이거 B 많아요 3명 있는거 같은데 오케이 제가 들어갈게요 센터 별입니다 센터 조심 4창문 한명 반에도 맞았어 2하나 반피 창문 하나? 4번 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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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벽 2명 1벽 10번 다운 아 2p 어 2다 이거 저기요 우리 왜 안와줘요 아 여기 저기도 하나있어 아 그냥 버려요 이거 10번 뒤에 있어요 그래 그냥 제도를 버려 소우리ayz 미친 gli fille 이렇게 안와줘 무섭게 볼때가 너무 많아요 예? 예 걔를 보리라구요? 뭐에요? 우익클은 에이스자나 거교 salsa 진정해야 안돼 ... 노... 노색 10번짤 센터 갈게요 제가 아 형 그렇게 싸우면 어떻게 해 4번 하나에요? 한 더 하나 더 외벽으로 하나 더 그렇지 빠져 이제 잠깐만 고딜 됐어요 아 사운드 하나 더 나는데 7세나 4번이야 이제 어 A 아 반에도 있어 뒤로 빠졌어요 A번 7번에 반에도 아니였어 뺐어요 2번 조심하세요 뺐어 뺐어 난 분명히 경고했고 당신은 경고를 무심했고 싸이지 진지해 진지 저 진지에요 이거 이제 진지 2번째 야야야 포글러브에이 센터 라플 1번 하나 스나 스나 자 2번 하나 스나가 여기 있다는거는 2번쪽 라이플 아 6번 없네 4백 사운드 여기 작업하나본데 에이 3번으로 해서 나이스 아 7번 하나 3번 라이플 나이스 하나 잡았고 나이스 그러면 여기 낙하사운드 나카사운드 7번쪽 어 일어나 에이 들어왔어요 에이 설때 안 올라갔어요 그럼 슈퍼맨 여기있네 여기 어디있을거 같은데 형 어 유턴을 안맞네 적배로 갔겠지 왼쪽 몰라요 저게 붙어있어서 없다 적배다 안녕 1번 가서 잡아먹어요 서봉진이 봅니다 그쪽 붙어있어요 붙어있잖아요 아 바보 멈추기 나야죠 저건 1번에 있어요 아니 개피 만들었으니까 얘가 마무리할거에요 너 에이스 되며 아니에요 화력이 되게 시끄러시끄러 반피 이하야 너 보여요 형은 백업을 안간다고요 백업해주면 뭐해줄건데 치킨 가볼게요 불안하다 불안하다 이인거 같다 암튼 개피해요 한대 때리면 죽음 한대 때리면 죽음 아니요 엠리야를 왜 때려야래 한대 때리면 죽음 내 공대야가 20방 쏴야되 불안하다 비다 에이? 에이네 어 에이네 뭐지 아 아니 왜 왜 연막을 왜 깠어요 아 형 아 이거 지겠 이거 지겠다 너무 불안하다 모르겠다 요즘 너무 우울해 갑자기 말이 없는데 화력이가 갑자기 말이 없는데 화력이가 나이스 있어요 제 센터 밑에 2번 하나 아이유 씨 2번 하나 있어요 개피가 아니구나 8점 3번 하나 7스나 외벽돌 저fre기 다운 외벽 하나 더 있었어요 어 뭐야 뭐야 으이엇 4번에 일단 4번 개빈 3번으로 라스트에요 3번 라스트 외벽에 C5 한 번 다 한 번 어 다시 4번으로 아! 메달! 헤드! 4번! 계단 쪽! 아! 이렇게 유탄 쏴줘는데? 라인 쨉했지 뭐 어! 아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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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 왜! 오! 여쭤데스 나 부르지 마 우울하니까 응! 진짜 불안하다 우쿠 내가 개피 만들었는데 못 잡았어 아! 초탄 헤드 박았어요 지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초탄 헤드는 점프에... 그리고... 저기 B로 가죠? 아! 힝퍼는 왜 여기 있는 거야 제가 쏟아내아서 일조한진 없고 다운! 이게 무엇이냐는거니? 아! 어...우 C! 빠졌다 3번 방아... 4 하나 있다, 4 하나 있다 다 갔다 아! 빛이 개피! 7번! 7.5 개피 아... 나이스 적대 돌 B 절대 하나, 5번 하나 나칼했나 본데? 기구로? 아 잡았어요 그거 잡았어 아 깜이 둘 둘 다요 4번쪽 10호 발견 4번 있다고요? 4번쪽 있었어요 둘 다 기억자였는데 모르겠어요 나이스 나이스 도로 적배로 돌아가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모션만 그렇게 한 것 같아 총 존나 쎄네 그지같은게 총 존나 쎄네 총 존나 쎄네 그지같은게 야 MDR 들으면 너는 무적이라 그랬잖아 네? MDR 들었다며 아 30p로 3마리 잡았으면 잘했지 뭐 얼마나 더 바라는거야? 세이브를 하란 말이야 많은 것을 바라고 있죠 아 아 폭우 자꾸 달라고요 열 받기 아 10대야 나이스 자 메이 아 무서워서 게임할 수 있겠어요? 자 2털 3번방 없어요? 어 B는 털었고 4번방 없었어 둘이네 A랑 5번에 있겠는데 5번에 있나? 나 이 린 3번 적 빼러 가요 나이스 4번 나이스 4번 4번에서 5번쪽으로 5번쪽으로 글로 가요 그렇지 글로 갔었는데 모샷만 취한건가? 2장 자 꼴등에서 많이 올라왔잖아 이제 야 아이 꼴등 조용히해 형님 형님 형님의 도움이 돼야 꼴등 말이 없는 거예요 형님 아 조용히 해 아 그럼 다 조용히 해요 피망이나 네이버 하나밖에 없고 3번 하나 아 B설때 하나 피망이나 네이버 아니면 거기 어디야 4번 하나 수다있지 저 야 호랭아 씹어먹고 저 화려기를 버려 창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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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벽 타이밍 그지같네 진짜 나온다 나온다 나왔어요 와 씨 안내나오네 다 몸 하다가 아 줌이다 아니 줌이 잡히냐 순하다봐가지고 진정하세요 진정 순질나네 아 하나 된다 될거에요 A가져 A는 한명만 보는데 센터랑 A가요 A는 설대쪽에서 한명보고 자 내가 몸빵할게요 몸빵할게요 사운드 맞추고 갑니다 오른쪽 나 몰라 사운드 내면 안돼요 사운드 맞추고 갑니다 한명한테 다죽는 기적 6대3 소리를 너무 냈어 이거 이렇게 되면 한판 더 해야되는거 아니에요 꼬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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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다 순하였어요 방금 아 근데 순하 왜 삼순하는거에요 나 라플 들어요 수순하 하필 아까 삼순하고 왔다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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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나 소리가 왜 불렀냐 저 울템이나 컬렉션? 울템? 저 폭 재접 좀 할게요 아니면은 하 위식이냐 리액션 저기 10번 있는데도 있는거 있잖아 10번이 뭐야? 10번 스나이크 뭐지 그게? 아 아웃포스트? 아니 아무거나 해 야 신년님 잘하는데 뭐..뭐..네요? 신년님 어디 베비 편해요? 다 편해요 산토라님 아니면 돼 산토리노 산토리노 아 거기만 아니면 돼요 거기만 그래 올드템에 봉자 형님이 올드템플도 나쁘지 않고 캐리어도 나쁘지 않고 어 캐리어도 괜찮다 캐슬도 나쁘지..캐슬은 좀 힘들겠다 아니 캐리어는 제가 완전 걸보 저 계속 토..톨 이거 빨핑 떠요 소리 잘 안들려? 소리가 막 끊겨요 막 레전드 갑자기 갑자기 나는데 그..그냥 있어요 채팅 봐요 채팅 봐 왜 호랑이 니가 나갔다 와봐봐 방장을..방장을 다른 한편 던 내가 알고 있는게 3번이요 이거 채팅 보고 있어요 일부러 말 안하는거야 모르고 자 3번 시작했어요 오피 어..SR들었음 상대편도 방송 켰는지는 내가 몰라요 2번 조용히요 4번 조용히 아.. 10번 앞에 둘입니다 폭 두개 날라왔구요 오우씨 5만원 하나 오우씨 와..포만 했어 자..파나 빠지고 야..재군인가? 중이봐요 아..클린한것 같은데 뭐야 빛 빼고 까야되요 아니..스터네야 하나 밖에 없었어요 아직 우크 재구 쪽에서 봐 동생이 살짝 뒤에서 보여주고 사운드 들어볼게 안되요 그러면 우크가 늦어요 백업이 야.. 뒤에는 여기 폭발.. 5만원 하나 4만원 하나 4만원 하나 흐흐흫 아..이거 A 작업 A 작업 10번 앞에 놓사오는데 A 온다 A 안 막았다 아이고 아..유터막았다 5번 많아요 이러고 빗하나? 우크 아직 안오는데 내가 뒤로 빠져네 야 센터 봐야지 야..이.. 뛴다 뛴다 온다 A 이거 A A 이거 1번 맨 아래 하나 아.. 하나 깰지 낙하 사운드 불렸어 까비 나 중안에는 타서 어디 볼 거에요? 똑같이 신뢰님 어디 볼까요? 1번 볼래? 스나로? 아.. 미치겠네 아.. 힘들어 아 힘들어 비가야겠네 아.. 폭 맞았다 비 노폭 비 노폭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 쟤만.. 쟤만 그러는가요 바 끝 라이플 어 둘이 다 비 둘 바갓 대기 10포 다운 여기 10포 다운이에요 대문 앞에 하나 있다 들어왔고 10포 있어요 랩은 있어요? 유탄가 이거 맞았어요 유탄 맞았어요 5번 10포 15여 다 와있어요 지금 재고니 반피 없어 없어 다 다 5번이요 야 5번 하나 나 전진한다 야 둘 다 거기 가면 안 돼 5번 1.. 1수로 왔다 1하나 10포 1번 3있어 안에도 맞네 3번하나 뭐.. 자리가 불안정한건가 각자? 5번 쓸데없는 얘기는 답변 안하니까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마세요 저요?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채팅이요 채팅이요 응 너 자리가 말만해주면 글로 가요 그냥 저는 슬랙이라서 이거 비줘요 도울이다 비올.. 비올하려고 그러는거 같은데 얘네 에이요 에이요 에이래 에이래 에이 5번 점프사운드 몰라 지금 양동작전인지 모르겠는데 한 두명 확인됐어요 이거 B하나 어 나이스 이거 A 하나 더있어 하나 더있어 둘..둘 더있어 둘 더 뒤로 빠지고 내가 한번 볼게 하나있어요 언더 5번 언더 1번 5번 5번 여기 나가 대기해줘요 진짜 없다 이거 A에 10번 없어 센터 내가 봅니다 야 우커 빠져 아 5번 두명 하.. 둘 그냥 나가야 싸가지 말고 오는거만 자꾸 뒤로 빠졌다 조심해라 오랜아 돈다 돈다 8번당 5번 둘이예요 거기로 둘이 간다 빠져 빠져 채군이 반피 빠져 빠져 호랑이형 너한테로 둘이 갔어 돈다 아 나이스 하나 잡았고 10호에요 3번 5번 태고있다 태고있다 내가 바로 아래에 있어 바로 아래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그럼 나는 여기서 대기 10호 47초면은 B 가도 되는데 R 갈아 형님 아직 안 갈아도 돼 R 갈으면 쟤 소리 듣는단 말이야 10호 4번인데 10호 4번인데 4번인데 시간대가 B 가도 되고 A 가도 되잖아 미션 클록 30세큰븐 어 1댕 어 1댕 아 1댕 어 1댕 아씨 왜 이렇게 안맞아 망하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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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사람피약이여? 아 사람피약이네 매트릭스 제가 눈이 안 좋아서 못 맞춰야 이거를 매트릭스 응 B 하나 B에 둘이다 둘 폭폭 동작용 쪽폭 아 폭 자리 이제 내 있는 자리 알았네 10호 다운 소리 계속 거기 있었으니까 폭이라고 얘기하면 5번 쪽에서 10호 다운 소리 났었어요 네 빠져 빠져 막 싸우지마 계속 싸우지마 저 이제 빠울게요 저 피 못 나왔어요 야씨 앞에서 걸렸다 이제 자리를 10만 하나 더 아 어 문 앞에 하나 둘 둘이 인거 같아요 네 야옥카 너 4번으로 가봅 어 7번에서 납치해 동작은 좀 뒤에서 하나 하나 응 나 피가 없어 내 시간 먹을게 4번은 안보여 전진 자 나이스 하나 더 나이스 나이스 빼자 그냥 아 3창 들어간颏모르고 1 5 5에서 올라온다 오케이 두답A 어 AA 작업중 염학 두개 들어왔어 여기서 딱 시라이 먹어야지 아직 아직 5번 4번 사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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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들어왔어요 5번으로 갔다 4번 뺀거 2번이 없어요 5번 5번 사운드 죽는다 1번 죽어요 밖에서 밖에서 2번 너무 뭔데 호랭이 10호 떨구고 밖다 게임이 안되네 에이 에이 서라 중 둘 다 있어 하나 둘 다 있다 하나 3번쪽 3번 앞에 있다 하나 개피 나스트 개피에요 초개피 치킨형도 개피에요 이거가 초탄싸움 왼쪽이었는데 나머지 조심하세요 혹시 모르니까 돌았네 6으로 돌았으면 3번 조심 6에서 왔다 아이고 까비 아이고 안된다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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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싸져 엔디야 계속 큰아들어가지고 뒤에서 봐야되겠다 뒤에서 봐야되겠다 그럼 뒤에서 웃겠죠 네 4번 연막이요 예 개두룸 개두룸이라 4번 분명히 얘네들 개두룸인거 같은데 왔어요 오고있어요 하나 치킨이 막을수있지 네 4번하나 어 뭐야 4번 4번 왔어요 나갔다 그냥 돌아야되겠다 어 1,2,1 반포가자 11번에서 에이 빼고 까야죠 1,10포 1포다운 1포다운 에이 2포다운 아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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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받고 왔는데 우리 왼쪽에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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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라스트 에이 3,5번,1번쪽 에이 쓰나마있네 아 제가 손이 잘 안들려갖고 등등이 되살안데요 아 손아파 Dav1 경제야 혼자에요? 나왕 하나 뛰었다 먹혔다 둘 3에 둘 제가 T4 7굿자리 내 머리 위에 쓰나 아아 딱 나보고 아예 4번 바이디로 갔다 다시 하나 더 가고 4번 4만원 개그쪽 소리 나이스 3명인거 다 들쳤어요 거기 3회 둘 더 갑니다 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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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다 빠졌다 천천히 해 천천히 아 짜증나게 하는거 비가는게 낫겠는데 빨리 지금 새도 왔는데 비 나올수도 있는데 어 3번하나 돌아야되는데 빨리 나 빠진다 여기 3번 있어요 아 4번 안나오네 아 나왔다 아이씨 비 들어가볼까요 조용해 조용히 훅 들어가야지 아 사운드 다 들리는데 제가 먼저가요 비안에있어요 비안에 소리있어요 잠깐만요 아 아 그렇게 까면 안돼요 뻥 날아온다 뻥 날아온다 하지마요 야 바로 앞에 있네 오른쪽 둘 아 아 수고 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동은 아니죠 근데 거기 클레너 오지 않았어 왔을거 같은데 누나가 좋아졌네 잘 아네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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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있구 서울대 있구면은 야 니는 데하고 가깝네 뭐하고 너씨 연천인가 보기때모 니깐 아 멀구나 일산이 한시간 반은 걸려 반은 넘네 야 외곽도로 새로 났잖아 아 졸라 반했다 서울은 어디든 다 막혀 형님 아니 그렇게 가면 안되지 니는 차라리 일산이면 저쪽 구파발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게 빠르지 의정부를 이렇게 돌았나 의정부에서 고속도로 새로 고속도로가 아니라 서울대까지 가는 그 뭐냐 고속도로라고 그래야되나 뭐냐 지방국도 큰거 새로났잖아 솔비받는데 몰라요 내비게이션 뒀다가 뭐 해먹을래 내비게이션